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주변에 전옥현의 안보정론 구독을 좀 많이 권유해 주셔서 금년 안에 100만 구독자를 모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정치권의 초미애 관심사는요 강요 임명을 과연 민주당이 언제 해 줄 것이냐 특히 한덕수 총리의 임명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게 이제 초유의 관심사인데요 소미애 지금 민주당이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있다라는 보도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련 뉴스를 말씀드리고 또 지금 민주당에서 발목 잡기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밀고 가겠다 대치도 불사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가진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어제부터요 제대로 회의들이 대통령 지문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랄까요 말씀 이런 것도 함께 전해드리고 그리고 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헌재 그다음에 대법원 윤석열 정부 5년 내내 전원물갈이 된다라는 보도들이 또 잇따르고 있어서 이거를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죠 대장동 원주민들 30여 명이 집단소송에 처음으로 지금 돌입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맡은 우덕성 변호사가 어제 고발장을 제출했어요 이 상세 내용을 또 추가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지금 후임촌가 임명이 안 되다 보니까 어제 김부겸 총리 제청으로 추경호 기재부 장관 대행이 강릉 임명권을 지금 행사해서 쭉 임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윤석열 정부 이름의 국무회의가 열리려면 총 11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최소한도 2명이 지금 제일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했고 지금 이제 2명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 이상민하고요 그 다음에는 외교부 장관 박진 이 2명을 임명을 오늘 중으로 강행할 것을 지금 면밀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총 대통령을 포함해서 11명이 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국무회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열리는데 오늘 열리는 국무회의는 정상적인 정례회의가 아니고 임시 국무회의를 연다 그래서 오늘 추경안 한 33조 플러스 알파로 되어 있는데요 추경안을 가결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수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요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때 내놓은 공약을 하나씩 이행하는 그런 과정으로 돌입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 바로 인사청문회가 이제 열리기는 대부분이 다 열렸는데요 열리게 되는데 지금 이제 한덕수 총리 임명을 가지고 지금 논란이 크게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민주당의 동정과 관련된 흐름을 보면 지금 굉장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리 임명과 관련된 민주당 내 분위기를 보면 1차적으로 처음에는 강력한 반대였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강력히 반대한 입장을 쭉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그러니까 적합도에서는 부적합하다라는 여론이 더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임명을 해야 되느냐 안 돼야 되느냐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명하는 게 좋겠다 즉 국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여론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론 자체가 반대는 하지만 적합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임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여론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여론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기존에 한덕수 총리 인준을 안 해주겠어 반대야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아 이거 국정 발목 잡는구나 이러한 이제 프레임에 가칠 우려가 있고 그럴 경우에는요 지금 민주당도 6월 1일 지방선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지방선거에서 잘못하면 낭패를 볼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딜레마에 빠져 있다 참고적으로 지난 10일 날 발표된 KBS 한국리서치 이 여론조사를 보면요 인준안 통과시켜줘야 된다라는 응답이 50.2%고 통과하는 거 반대한다 이게 35.7% 그래서 인준 찬성 즉 임명하라 이게 14.5%나 높아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국민에 도달했고 마지막 본회의 열리기 직전에 개최되는 의원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결정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 측 분위기는요 이렇게 불가 처음에 단호한 불가 입장에서 상당히 유동적인 좀 임명은 해줘야 되겠다라는 방향으로 지금 옮겨 옮겨 하는 그러한 지금 상황에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상적인 윤석열 정부의 출범 총리가 말하자면 사령탑에 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부는 그래서 빨리 임명을 하도록 민주당이 압박을 느끼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요 의원총회에서 그냥 자유롭게 의견을 한번 얘기해봐라 그리고서 수렴을 해보겠다 이렇게 지도부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총이 열리게 될 경우에는 당론 부결을 주장하는 강경파 목소리 즉 검수완박과 같은 철험의 이러한 강경파 인사들의 목소리가 커질 우려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원들 사이에서는요 지금 찬반 양론이 굉장히 팽팽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요 당론이 부결이냐 아니면 통과냐 이런 문제에 관해서 일단 지도부가 의견을 다시 한번 취합해서 그리고 지금 내가 최종적인 입장을 정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 쪽에서는 민주당 목리 정치에 끝이 없다 야당이 잘해야 여당도 잘할 수 있으니 한 총리 인준 빨리 해달라 이러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어제와 그제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참모들하고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대통령이 어떻게 비서실을 운영해 나갈 것인지 이런 우리가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여기 용산으로 이사 온 이유가 우리 수석비서관, 비서관 또 행정관들이 구두미창이 닳도록 이방 저방 끊임없이 다녀야 한다 우리 방에도 격의 없이 스스로 와달라 그리고요 대통령 참모 업무는 법적으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다 자기 사무실에만 앉아 있으면 일이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으니 다 함께 고민하고 같은 관점에서 자기 분야를 들여다봐달라 이런 주문을 또 했어요 뭐 옳은 말씀이죠 그리고 최근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하고 산업 경쟁력에 빨간 불이 들어오고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 자 그리고 또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되어 있으니 다른 국정의 부분에까지 영향을 줄지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또 준비를 해달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자영업자도 소상공의 손실보상 문제에 관해서는 신속 지원이 안되면 복지수급전락자로 전락할 수급 대상자로 전락할 위험이 높고 그것 자체가 향후에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되니 재정건조성이 많이 취약하지만은 가능한 빨리 조기 집행해야 한다 그래서 빨리 국회로 추경안이 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 이러한 또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참모들 회의가 너무나 요식 절차에 매이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사전에 준비해 준 발언 원고의 상당 부분을 읽지 않은 것으로 그러면서요 참모들이 써준 것에는 첫 번째 수석비서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당연히 써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런 거는 이게 무슨 법정 개정도 아닌데 이런 건 이제 필요 없다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좀 자유스타운 즉 프리스타일의 회의체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수석비서관들 뒤에 앉아 있는 실무자들한테도 격을 따지지 말고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여해서 의견 또는 반론을 개진하라 이런 당부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통령의 전반적인 지시 말씀을 쭉 보면 말이죠 늘공우선 원칙 늘공 즉 지역공무원 우선 배치 원칙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당선인과 대통령하고 또 인연이 없는 인사들도 많이 합류하고 이러다 보니까 심리적 거리감을 좁혀야만이 그리고 지휘과에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만이 국정의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뭐라고 그럴까요 회의 운영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이제 헌법재판소와 그 다음에 대법원의 인물 개편과 관련된 뉴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하 언론에 어제도 간략하게 나왔는데 오늘 많이 또 나오고 있네요 한마디로 임기 5년 5년 내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싹 다 물갈이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미국 같은 경우도요 대법원 조금 보수 성향이 강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싹 다 박히는 바람에 진보 성향이 굉장히 강한 판결을 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민 같은 사람도 전부 무죄 판결 받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은수민 같은 경우도 다 무죄 판결 받고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대법원도 좀 보수 색깔이 좀 컸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민주당 정부가 DJ 그 다음에 노무현 딱 두 분 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다 이번 세 번째 들어왔는데 그 보수와 진보의 색깔이 지나치게 뭐라고 그럴까요? 법원 판결에 반영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고 이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상당한 우려를 안겨줬는데 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이거를 교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조계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대법원의 경우에는 김명수를 포함해서 14명 중에요 오경미 대법관을 제외한 13명이 임기 중에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당장에요 김재형 대법관 임기와 금년 9월 종료 그리고 내년 7월에는 조재현 박정화 그리고 2024년 1월에는 안철상 민유수 8월에는 김선수 이동헌 노정이 그리고 2024년 12월에는 김상환 대법관이 떠납니다 그리고 26년에는 노태약 이흥구 그리고 27년 퇴임 직전에는 천대엽 대법관이 떠나요 그래서 지금 대법원이 전부 다 싹 다 물갈이가 된다 우선 당장 김명수 제가 보기에는요 김명수도 본인이 사표를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 뻔뻔스러워 가지고 무릉한 사람이 오랫동안 안 되려고 버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기가 내년 9월까지에요 그래서 여수야대 국면인데 최소한도 2024년 5월 총선 때까지는 여수야대 국면에서의 대법원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명수 최자의 야 대인 민주당이 대법원에 상당한 영향을 주도록 또 교체되는 대법관들에 대해서는 목소리가 상당히 세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헌법재판수도 마찬가지에요 헌법재판수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데 대법재판관 9명 전원이 교체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에는 이선회 재판관 그 이후 그때 그리고 이석태 유남석 소장의 임기가 그 이후로 만료가 되고 2년 후인 2024년대는 이은혜,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그리고 25년에는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임기를 마칩니다 그리고 관건은요 대법원하고 헌재 여기에 대대적인 물갈이가 있게 되는데 검찰목 그동안에 관행을 보면 대법관하고 재판관에 한 자리씩 검찰 출신이 임명되는 게 관행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이게 과연 한 명으로 갈지 아니면 두 명이 될지 한번 지켜볼 대목이다 그리고 또 하나 지켜볼 대목은요 지금 여성 재판관들, 여성도의 대법관 과연 몇 명이나 임명이 될지도 관심사항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헌재의 경우에는 헌재 소장을 포함해서 재판관 9명 중에 3분의 1 3명이 여성 재판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행정부 임명하는 걸 보면 지금 여성, 남성 이런 걸 따지지 않잖아요 뭐 출신 지역 이런 것도 안 따지고 자 그러다 보면 대법원, 헌법재판소 대법관과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도 여성이라고 하는 성적 젠더를 가지고 임명에 영향을 주는 그런 인사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대장동 사건 그래서 대장동 원주민 이호근 씨 33명하고요 대장동의 집성촌을 이루고 살던 우계 이 씨 판서 공파 중총이 어제 서울중앙지검에 말이죠 이재명, 그 다음에 황호양 도시개발공사 사장 그 다음 화천재 대륙 김만배 그리고 대표이사 이성문 이런 사람을 비롯한 총 15명은요 특가법상 배임,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대장동 원주민들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청사 소송에 나온 것은 처음인데요 이분들의 주장은 강제 수용권을 악용해서 화천대유 자산 화천대유에다가 천문학적 이익을 몰아준 중대범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고발인들은요 이재명 고문 등이 성남의 뜰이 도시개발격에 명시된 수의계약 조건을 완전히 무시하고 화천대유와 수의계약을 맺어가지고요 5개 필지를 공급해서 5개 필지 15만 평방미터입니다 한 5만 평이 넘는 거죠 공급해서 3천억 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안겨줬다 이게 이제 배임 혐의로 이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위법한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성남시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긴밀하게 공부를 했고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상인 고문이 화천대유와 수의계약을 맺었는데 이것이 위법이라는 것을 인지하고서도 사업을 승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고문이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요 본인이 다 승인했으니까 왜 모르겠어요 문서도 다 있는데 작년 10월 국감에서 화천대유 수의계약에 법적 근거가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증언했다 이 점도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고발인들의 범행은 국가권력을 악용해서 토지를 강제 수용하고 조성한 토지를 화천대유에게 위법하게 공금해서 천문학적 규모의 주택분양 이익을 몰아준 중대범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률 대리인은요 우덕성 법무부인 민 대표 변호사인데 이 우변호사는요 지방선거 성남시장이 범죄수익 환수에 미용적일 경우에는 성남시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활동에도 나서겠다 이러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이미 진행 중에 있는 대장동 사태와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검찰이 김오수 검찰체제에서 아예 이재명에 관해서는요 기소조차도 안하고 아예 수사도 안 했잖아요 심지어 이재명의 최측근 그리고 대장동 비리의 핵심 당사자 중에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는 정진상 비밀리에 은근하게 참고인 조사 한 번 정도밖에 안 했어요 자 이러니 뭘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번 이 고발 사건을 이유로 해서 이유로 해서 우덕성 변호사가 추진하는 원주민들의 이런 형사 고발과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의 소환 조사는 이제 불가피해졌다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요 이재명이 한마디로 물총 쏜다고 그러는데요 물총은 꼭 정부만 쏠 수 있습니까 우리 국민이 막 쏘나요 이렇게 민간이 나서서 제대로 된 물총 뭐라고 했어요 어제 물총에 비어있어서 겁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제대로 한 번 꽉 찬 물총에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요 미니 총선 지금 이제 7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열리는데 잘 아시다시피 안철수 그 다음에 이재명 출마로 판이 굉장히 커졌어요 이 7개 지역 중에서 국민의힘에서는 5곳 민당에서는요 3곳을 승리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대결지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재명 출마한 인천개양을 국민의힘에서는요 윤형선 당협우연장이 나갔고 그 다음에 안철수 분당 가면은요 민당에서는 김명관 전 의원이 그리고 황준표의 보궐선거지역 여기에서는 이인선 전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청장 구역청장이 나왔고요 그리고 민당에서는 김용락 지역우연장 그리고 강원도 원주갑에서는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이고 민당에서는 원창북 전 원주시장입니다 그리고 충남 보령서천 이건 뭐 제 고향 지역인데요 여기서는 장동혁 전 대전시당 우연장이 나왔고 국민의힘 그리고 민당에서는요 나소열 지역우연장이 나왔어요 나소열 지역우연장은 서천군수 노무현정부 때 내리 3서를 해서 지명도를 날린 분이에요 그 다음에 경남 창원의창에서는요 김영선 전 의원 국민의힘입니다 그리고 민당에서는 김지수 지역우연장이고 제주 제주을에서는요 김한규 전 대통령 정부 비서관이 나오게 돼 있고 국민의힘에서는요 지금 경선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각 지역마다 다 이제 각 정당마다 단단한 뭐라고 그럴까요 전략을 쭉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보면 분당각 지금 현직이잖아요 대구 수성을 우리 국민의힘 현직 그 다음에 보령서천도 현직 경남 창원의 입장도 현직 우리 국민의힘 소속인데 이 지역구 네 곳을 모두 지켜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민주당은 최소 민주당으로부터 최소 7 이상을 가지고 오겠다 그래서 지금 다섯 군데를 국민의힘에서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첫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